다육식물이야기 어서오세요. 입꼬리 살짝 걸릴 수 있는 박시현의 다육식물이야기 오늘은 꽃안의 행복 모란장 5월 4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은 한포트에 천원 어우 러블리 로즈가 너무 짱짱하고 예쁘죠 이 러블리 로즈 진짜 예뻐요. 합식하면 우리 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러블리 로즈 그리고 아메치스에요 동글동글한 아메치스 아메치스는 이 아이를 골라야 되죠 이렇게 예쁘고 동글동글한 아이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커진 아이보다는 이렇게 달달 묵어서 동글동글한 예쁜 이런 아메치스를 고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건 안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당연히 나왔어요 네티지아잼이 또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이렇게 끝에 로제트 라인처럼 빨갛게 물을 들은 그런 네티지아잼도 있구요 그리고 세레드볼이 어우 얼굴에 목도리 완전히 뭐 이렇게 보시면 어우 진짜 얼굴에 따글따글하니 되게 잘 나왔다 그쵸 이름이 뭐에요 얘가 젤러드볼이구요 이게 이름이 레드 레드 레드스톤이라고 나오네요 레드스톤이라고 나오네요 레드스톤이라고 나오구요 문가드니스에요 이렇게 꽂아넣고 사모님께서 문가드니스구요 얘는 수빙이죠 수빙이 물을 안 들다보니까 색상이 이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다비드 다비드죠 다비드 다비드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드는 다비드에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알란타 알란타에요 알란타도 나왔구요 지금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50분이구요 저도 오늘 조금 늦게 와가지고 얘는 이름은 저희집에도 키우고 있는데 큰 대품으로 나중에 물들면 약간 그린색상이 나오는거에요 그레이 아 그레이인데 그레이 뭐에요 이건 전원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쵸 네비핑크고 시크린도 나왔구요 미니마도 나왔구요 얘는 청금장이죠 청금장이구요 청탑이구요 청탑이구요 청탑도 나왔구요 그리고 이제 오청탑 오청탑도 나왔구요 썸버스터 철화도 나왔습니다 썸버스터 철화 정말 자크형으로 예쁘게 어머 얘는 진짜 철화가 예쁘게 자크형을 둘러싸고 있네요 이게 이제 시성도 나왔구요 세또사도 나왔구요 세또사도 나왔구요 세또사도 나왔구요 세또사도 나왔구요 언성도 있습니다 언성도 있구요 네 세또사도 나왔 gloss III 펴 experient 필드 사랑 그Um 세또사도 세또사뜨 relent 세또사도 ние 세또사 세또사도 모 pledge 예레비핑크 로우도 있구요 빵바레도 있구요 원종봉랑도 나왔구요 지금 제가 3,000원 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꽃안의 행복이에요 바로 청와농원이랑 바로 엉덩이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꽃안의 행복에 3,000원 보여드릴게요 아가씨에요 이름이 아가씨랍니다 창이에요 창이구요 이렇게 아가씨 여긴 얼마짜리요? 3,000원요 얘가 이름이 뭘까요? 사모님 요거 이름은 뭐에요? 얘가 블루 블루머 같은데 이름 모르는거는 넘기겠습니다 센센션 센센션 3,000원이에요 센센션이 3,000원이구요 아가씨 웨스털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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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삭 인기가 좋죠 이렇게 보시면 웨스털레인보우 그리고 화이트그린이죠 화이트그린이가 나왔구요 모노캐르티스 모노캐르티스가 자국이 많이 달았네요 모노캐르티스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색상이 예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이러면 이름은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밑에 이렇게 딱 보여야죠 보면은 가끔간에 크림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을든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선생님 보이죠? 여기 서버림도 있습니다 사장님 이쪽 거 다 3천 원이에요? 네 3천 원 블루스프라이즈 산타로에서 얘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헛길이금이에요 여기가 헛길이금 그림자가 줬어 이름이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자 헛길이금이에요 헛길이금은 3천 원이에요 예 웅동자금은 2천 원이래요 그리고 앙팡금도 3천 원 앙팡금도 3천 원 앙팡금 3천 원 앙팡금 3천 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뉴스까지 다 해요 이렇게 벤자민도 있고요 이렇게 벤자민도 있고요 이 아이가 이름이 달리아고요 이 아이는 투두키죠 투두키도 있고요 제라름도 있고요 돈 돈으로 온다는 금...금...금...금 뭐죠? 아깝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금전수요 금전수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스에이지 아우 여기는 아이스에이지가 3천 원인가봐 여기에요 아이스에이지 그리고 원종예보니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종류가 나왔고요 달리아도 있습니다 원종예보니는 제가 가격은 모르겠어요 달리아 보니까 어릴 때 저희 집에 있던 달리아가 생각이 나네요 개마옹이라든지 꼬단의 뒤쪽은 양쪽으로 둘러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염자죠 염자 대품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염자 대품도 있고요 이렇게 선인장들도 나와있답니다 지금 아직 세팅중이라가지고 아침은 아침이죠 이렇게 보시면 또 특이한 꽃도 있습니다 이런 꽃 보셨나요? 무슨 어 정말 예쁘죠 그쵸 시장에 오시면 이런 꽃들도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우리 다육이도 사랑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 감염식물들도 한 번씩 안아주세요 얘들도 삐질 수 있답니다 진짜 예쁘긴 예쁘네 그쵸 그러면 제가 오늘은 지금 또 고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주 재밌어요 는